정치인사 오늘 마중물 토크는 약간 현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많은 우리 정치인사 팬들도 알고 계시지만 오형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 5분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경선이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면 된다. 우리가 그때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다 같이 했습니다만 제주도는 처음부터 약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우리가 꼽았던 광역단체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 단체라든지 왜냐하면 제주 지역사회라는 게 어찌 보면 거의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지지선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지지선언을 하면서 캠프에서 관여한 게 아니냐.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 지지선언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캠프 측하고 연결하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호 공약이 뭐였냐면 상장기업 20개 하겠다. 그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물론 다음이라든지 내려오긴 했지만 기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상장할 만한 기업들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 어쨌든 누가 컨설팅을 하는데 비용을 대줬다. 이제 그건데 사실 비용된 문제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상장할 만한 기업이 아닌데 상장기업인 것처럼 해서 했다. 그게 뭐 허위사실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공약 정치에서 공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00% 된다는 거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오영훈 지사 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현대변인님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무리한 거고 김영도 무리하고 정진상도 무리하고 오영훈도 무리하고 다 무리해야 돼요. 이건 믿어줘야 돼요. 왜요? 오영훈 지사 낙마음이 형근택 차출설 나올 수도 있는데 형근택 부원장님은 그걸 포기하고 지금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대범해요. 형근택 부원장님은 본인은 제주도에서 경선 자격도 못 받았는데 형근택 부원장님은 경선 투연했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대인배 그거는 보궐선거고 이거는 도지사선거 같은 선거였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날도 투표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구나. 일단 장선생님 얘기 짧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형근택 부원장님은 저 2024년도에 수도권에서 뺄지를 다르셔야 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민분들께 정말 강국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장성철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동명인이신 분이 있으시죠? 국민의힘은 사전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은 형님도 어떻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걸리지.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국민의힘 쪽에 성함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 제주민선 지사가 모두 기소됐었다. 이런 우금민, 김태환, 신구범, 원희룡 다 됐었다는 건데 사실 원희룡 장관도 지사 시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두 번이나 기소돼서 유죄입니다. 두 번 다. 80만 원 한 번, 90만 원 한 번. 이게 100만 원 이하면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하거나 윤리적으로 엄청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경계? 이렇게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오영훈 지사가 날라갈까? 당선 무효용에 이를 정도의 그건가? 지금 보도된 내용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도정에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출마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요. 지금 오영훈 지사와 관련된 혐의 중에서 당내 경선 여론 왜곡을 하느라고 사전 지지 운동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뭐가 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당에도 얼마 전에 최재형 의원도 비슷한 확성기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어떤 마이크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거든요. 되게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오영훈 지사와 무관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유무죄 여부를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 정가에서는 또 현근택 석자 이름이 또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장성철 이름도 나온다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표정만리가 안 되시는데요. 빨리 광고 듣고요. 오늘도 할 얘기 많으니까 바로 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부득이하게 이것도 현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라고 하겠죠.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부터 이렇게 이러실 거예요 또 오늘 현변호사님하고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화가 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좀 가족계좌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현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배모 씨의 진술 내용인데요. 자택에서 억대 현금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가 있는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변호사님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이거는 뭐 보도는 이미 다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돈을 찾은 거 옛날에 찾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돈이 어쨌든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재산 신고에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디 썼다는 거 결국은 이제 경선 과정에 썼다는 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본인 계좌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 지난번에 대선 나왔을 때도 다 봐라 동의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난 언제든지 계좌 보자는 거 동의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계좌 추적하면은 몇 개일 후에 집으로 날아오거든요. 어디서 봤다 이런 건. 아 그 거 있더라고요. 네.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그거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인 계좌에 만약에 그런 문제 있는 돈을 넣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계좌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봐라. 동의해 주겠다. 그러니까 영장 받아서 보는 것도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영장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좌 그동안 계속 털어와서 거기서 뭐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어쨌든 뭔가 이제 돈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대장동의 돈이 거기 들어가지 않겠느냐. 세상이 겹치니까 21년 6월이라고 하니까 통장에 넣은 게 그 다음에 지금 김용 사건이 21년 4월 8월 사이에 있으니까 그 돈 아니냐. 이걸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제 나왔느냐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재 저도 아는 기자분들이고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검찰 발 기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 쪽에서 살짝 또 흘린 정보 같다라고 판단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고 저도 뭐 이 취재한 기자들을 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쪽에 가까운 분들이더라고요. 지각 자체도 그렇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요즘 검찰 쪽에서 다양한 기사들이 흘러나온다는 건 비밀도 아닙니다. 네. 언론사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종한 거 아니냐. 자꾸 여기다 단독 하나 주고 저기다 단독 하나 주고 이렇게 슬쩍슬쩍 흘리니까. 그런데 요즘 기사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피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텐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전선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대응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검찰에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이번 수사에 관련돼서 수사해야지 쇼한다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는 창작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설가 되게 어렵다. 검찰이 지금 소설 쓰는 것도 시나리오가 별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약간 이재명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판타지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약간 현실인식이랑 좀 동떨어진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왜 이자도 주지 않는 장롱에 수년간의 막대한 한 2년 정도를 막대한 금액을 왜 현금으로 그 안에 넣어놨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질문이 안 나오는 대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홍교택 변호사님께서 계속 계좌 말씀하셨는데 늘 이런 사건의 진실은 계좌 바깥에 있잖아요. 계좌 바깥에서 이 현금이 어떻게 나왔냐가 핵심인 것이고 계좌 안에 입금된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공교롭게 마침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받았던 그 시점과 일치하게 현금이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나왔다는 것 이 공교로운 시점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우린 여길 주목해야지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이것은 깨끗한 돈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보를 제가 다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산 신고가 된 부분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소명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이 노웅래 의원권이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노웅래 의원권은 아예 신고가 안 된 현금이 이렇게 등장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출판기념회하고 경조사비 네.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세법상으로든 뭐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미울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되는 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KBS의 보도 내용과 검찰의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안은 그렇게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에게 줬던 대선 자금과 이 자금을 연결시키려는 고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명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으려면 더욱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저는 다르게 보는 거는 인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직접 조사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잖아요. 특히 계좌도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다시 보고 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나오겠죠, 인제. 그러니까 나는 출발! 자, 이재명 당대표 인제 수사 시작!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정도의... 사실 그동안... 약간 그래도 국면이 좀 다른 게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김만배 씨의 입장이 약간 선회가 됐잖아요. 이재명 측으로 갔을 거다, 간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돈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됐던 김만배 씨가 자기의 어떤 지켜야 되는 돈을 포기하고도 이것은 이재명 시장 측의 몫이다라고 선회를 한 것이면 사실은 돈이 흘러간 방향들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여러 가지 퍼들절 가운데서 하나 또 시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시점만 공교롭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확 빠져나가서 난 다 재선 신고 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돈 받았다는 얘기는 작년 대선 내내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고 김만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김만배 씨 워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영장이 그렇게 기재돼 있다라는 얘기. 김만배 씨 자체는 본인은 묵묵부답이죠. 지금 언론에 말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그렇게 시인했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는 얘기예요. 지금 남욱 씨 얘기도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김만배가 지분이 있다고 했더라. 그다음에 김만배가 돈을 줬다고 했더라. 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을 따져보면. 활동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죠. 남욱 변호사는. 어쨌든 남욱 변호사의 표현 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대선 자금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이라고까지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3분의 1은 유동규 거고 나머지는 그 형들 거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김만배 씨가 앞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들이 유동규라든지 남욱 변호사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공소장 나오기 전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다 나왔던 얘기에요. 나는 그거를 단독으로 쓴 것도 재밌던데 이미 다른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제가 그 언론사분들 만나서 아니 말이 되냐 옛날에 이게 다 나온 건데 그걸 또 제목만 바꿔서 단독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분께서 보시기에 김만배 씨가 지금 약간 노선을 선회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남욱 유동규 이렇게 두 분 해서 세 명이 되게 큰 조합인데 약간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지금 장 소장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문득 크게 궁금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남욱 유동규 김만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결국엔 뭐겠습니까? 의리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 정도까지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뭐 어느 정도 감옥에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돈은 정말 최대한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해서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관계 진술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김만배 씨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만배 씨가 계속 법정에 나와서 공식적인 진술로 아니 맞아요. 유동규 남욱 진술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위험도가 정말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지키고 싶다고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이제 내재적 접근을 했잖아요. 그 돈은 이재명 씨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누구도 뭐 하여튼 다른 사람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돈을 더 지키는 길 아니에요? 돈 안 줘도 되잖아. 정산을 하고 보면. 그런데 그 돈을 지키려고 하면 검찰에서 그 돈은 부정수익금, 환수조치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예전에 50억 클럽 왜 조사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뻗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욱 변사도 김만배 씨 활동을 확인한 적이 제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에 이 사태의 모든 사건의 진면복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모자이크가 있고 각자의 프리즘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저쪽에다가 조금 자신의 인여나 이익금을 더 높이려고 어떤 걸 과대해서 얘기를 했다거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들 안에 긴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할수록 뭐가 안 맞을 거예요. 그건 네가 착각한 거고 그건 내가 그때 약간 뭔가 뻥친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진술이 다양하게 나올수록 뭔가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도 요즘 언론에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진술이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인천에 배 들어오면 장성철 교수님한테 골프장 하나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치면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밖에 없으면 그걸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실제 그랬을 수 있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는 이게 넘어야 될 다리가 너무 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소하지 왜 안 하냐. 내 말 맞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위증죄로 그걸 누가 고소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 김만배. 일단 그게 뭐냐면 허위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무죄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실제 허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설계돼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딱 법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기 어렵다는 걸 알고 한 말이다. 저는 그런 부분 생각 안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상규명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딱 판결문에서 딱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늘 물음표가 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이 왜 대장동은 부패방지법으로 안 할까? 그 질문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 몰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례는 다 걸었어요. 부패방지법으로. 위례에서 벌어들인 건 민간업자가 벌어들이는 건 수십억밖에 안 돼요.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건 4천억, 5천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만약에 대장동을 부패방지법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민간업자들 수익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마 이 수사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다. 말씀처럼 돈을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대장동을 부패방지법으로 하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은 그쪽에 줄 게 없어요. 지금 민간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나무 규동 규동 등등. 그 사람들에게 카드로 쓸 만한 게 없다. 그렇죠. 다 가져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얘기는 우리가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안 할 테니까 너희들 풀어. 아니, 아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포인트다라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얘기, 천화동일 지분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지금 저는 세 갈래로 봐요. 하나는 김만배 거라는 사람. 진술이죠. 김만배 정영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는 거. 거기는 녹취록이 있어요, 사실은. 물증. 그다음에 정민용 진술서. 그것도 진술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사람 거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섞여 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무, 유동규잖아요. 이렇게 세 갈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말이에요. 유일한 물증은 녹취록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녹취록은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수사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녹취록 중에 저는 정영학의 녹취는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 건 신뢰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00억 얘기, 428억 얘기 나와요, 분명히. 600억 준다, 700억 준다. 유동규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세전, 세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욱이 소송하면 줄 거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욱이 소송해서 가져가래요. 그럼 남욱도 여기 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김만병 뭐라 그러냐면. 일단 현변호사님 판단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김만병 뭐라 그러냐면 남욱이 줄지 안 줄 모르겠다. 그런데 남욱이 1천억 정도 소송하면 우리가 700억 정도의 합의 봐주겠다. 그런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줄지는 그거는 알아서 해라, 둘이. 그러면 죄의 논리로 따지면 만약에 지금 남욱이 주장하는 지분에 자기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오류무중이다, 지분 얘기는 보이고. 위증 얘기는 하나 대하면. 네, 여기까지만 일단 듣겠습니다. 남욱이 검찰한테 위증으로 약간 협박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위증 고발하라는 얘기는 본인이 먼저 잘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마 검찰은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진술 잘못하면 우리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으로도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김재승 위원장께도 시간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현변호사님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저희는 의견이라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광고 전에 이제 형은택 변호사님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앞서서 형은택 변호사님의 해석, 형은택 변호사님의 시나리오 이런 거고요. 시나리오. 제가 보기에는요. 대장동 일당들의 메시지가 조금 조금씩 변하고. 각자의 프리즘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조금씩 이해관계도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대선이 끝났다라는 건. 대선이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던 내용 중에.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단계에서 남욱 변호사, 김만배,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했던 얘기랑.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민주당이 당대표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당장 내가 모셨던 이 주군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다해야 하겠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서. 그 다음에 형을 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의 공통점은.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잘못 보호했다가 내가 골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 유동규가 출소에 나와서 했던 내용 중에.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검찰이 제 생각에는 스모킹건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할 뿐이다. 네, 공개를 안 하고. 지금 뭐 수사의 기법이겠죠. 굳이 힌트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딱 숨겨놓고. 한 방에 치려고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는 유동규도. 김만배도. 남욱도. 아,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 지키다가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선해가 있는 것이지. 저는 뭐 입장이 달라지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애초에 공면 자체, 수사 공면 자체가 전환이 된 거죠. 일단 뭐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내가 남의 죄까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김대섭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도. 네, 네.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데. 방송이 다 시나리오를 하는 건가요? 개연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이제 실체적 진실은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그 의문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 사건의 기록을 현 변호사님 수준으로도 못 보기 때문에 보도만 보고는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이 정치 자금을 얼마에 받았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장동 관련해서 지분은 또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준 돈은 정치 자금이고 이거는 지분 정산이고 돈의 꼬리표가 달려있나요? 이게 이거는 명목.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몇 프로인데 이거 지금 먼저 정산 전에 이건 얼마 나갈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대장동 부분은 입증이 안 될 수 있으니 이게 이제 지분 아니면 지분의 일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정치 자금법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 개로 결계를 쳐놔가지고 이게 좀 공격이 안 먹히면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때 제가 어제 드린 장성철 교수님한테 드린 돈이랑 오늘 드린 돈인데 어제 거는 대장동 정산용이고 오늘은 정치 자금이다. 이거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게 구멍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검찰이 썼을 때 이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로 수사 방향 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우리 간다라는 걸 이제 좀 공개적으로 더 드러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하나만 좀 바로잡으면 김준호 변호사님은 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저한테 줄 배나 돈이 없다. 골프장도 없다. 그렇게 바로잡고 싶어요. 아무런 뒷배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함부로 자동차 면허도 없고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상당한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분이 두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인데 김용 부원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민주당은 수락을 했더라고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를. 그런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결국 구속이 되게 됐는데 구속 적부심도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건 조금 구속 적부심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원 80조에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속되면 사실상 당직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상근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당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두 분 다 사퇴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를 또 징계위 회부하고 당직을 적용하냐 안 되냐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건 검찰이 공공연하게 공수장이나 압수수사에 다 써놨으니까 50번, 60번 막 썼다 그러잖아요. 수사하겠다는 의지 보이는 거죠. 단지 시점이 언제냐. 지금 서울 중앙에 대장동 사건이 있고 수원에 쌍방울 사건이 있고 성남에 FCC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다 수사가 끝나야 아마 소환하지 않겠냐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하고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아마 서울, 수원, 성남 순서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이걸 서울로 다 송치해서 한 번에 하든지. 그런데 쌍방울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대북 송금 사건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승인한 거 아니냐. 북한 도와줄 때 묵인한 거 아니냐. 이걸로 갈 것 같고 FC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판단 부분만 남았거든요. 정치적인 이익을 내물어 볼 거 아니냐. 제3자 내물이냐. 직접 내물이냐. 이런 건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시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의 스폰서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영장 치는 건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 언제 하느냐. 그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한 번에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공개에 의해서 시를 부셨다 그러고 또 김종민 의원은 방탄정당이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도 상당히 조금 잡음이 많았고 지금도 이제 친명계와 반명계가 어쨌든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 해석을 네 분께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저를 쳐다보시다가 네 분께 잘. 혼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우리가 항상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장수철 소장이 맨날 이래요. 대장동 얘기하고 법인카드 얘기하면 아니 그거 뭐 민주당 경선할 때 다 민주당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팩트니까. 많은 얘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의 연장이거든요. 어쨌든 뭐 수사는 검찰하고 있지만 최초에 이제 제기가 나왔던 거라 저는 이낙연 대표도 아마 뭐 원래 내년 6월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뭐 조기 귀국 소리 또 나왔죠. 저는 뭐 조기.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들어오면 또 약간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오해살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6월에 들어오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뭐 당연히 뭐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김경수 지사도 5월에 원래 만기 출소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정치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사면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못하거든요. 시선고권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도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 쪽에 이제 그 MB 사면에 상응하는 대가로 한명숙 총리 사면으로 가고 김경수 지사는 빠진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지금 김경수 지사를 사면을 해주면 어차피 구속은 만기 돼서 나오시겠지만 형을 채우시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생기는 거니까 민주당에 묶여있던 좀 지지율이 뚫릴 수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구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굳이 김경수 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빼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실 참모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사면 해줘야 된다.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김경수 지사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낙연 전 대표는요. 어깨는 들썩들썩 할 수 있지만 발은 꼭꼭 묶어놔야 돼요. 꼭꼭. 한국으로 못 오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의원들이 우리 당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이낙연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당 구심점이 되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본인이 먼저 지지자들 몇 명 때문에 귀국해가지고 저 있어요. 손 들고 나오는 순간 오히려 이낙연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화를 내거나 경찰에게 쇼를 한다고 공격할 것도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 시를 읊을 게 아니라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제발 지금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전직 사무부총장이나 본인이나 분신과 측근이 구속됐잖아요. 정치 탄압이에요. 정치 보복이에요. 검찰의 기획수사예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제 측근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검찰에 구속당하고 수사받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야죠. 일단은 당 내에서도 지금 장 소장님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아니면 이제 성급하게 유감 표명하는 것보다는 피의자 전환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법률적인 책임이에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12호 참사를 갖고 이상민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정치적인 책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사과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빨리 사과를 해버려가지고 혁민이 인정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하나와 그런 분위기를 그런데 한쪽의 생각은 앞으로 대장동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FC 있고 쌍방울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수사가 얼마나 많은데 벌써 사과를 하냐 조금 더 진행되고 하자 앞으로 사과할 일이 너무 많다 조금만 있다 밀었다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리고 나머지 지역위원장들은 모든 머릿속에 사고회로가 이제부터는 공천 및 선거로 갈 겁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나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재명 당대표체에서 내가 선거에서 당선을 될 수 있느냐 이제 머릿속에는 모두 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벌써부터 대장동 관련돼서 들썩들썩 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성남FC 어떻게 할 거며 쌍방울 어떻게 할 거며 계속 이때마다 사과하면서 내 이역풍을 민주당이 방패가 돼서 담아가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 거기서 저는 균열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야 이낙연 대표도 나올 거고 아직까지는 균열이 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균열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균열이 조금만 딱 터지면 보물 터지듯이 여러 가지 이른바 반명계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거고 그 기점은 결국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여길 가지고 아마 당이 저는 반쪽이 날 거예요.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벌써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이 공천에 관심 가는 건 맞는데 검찰의 시나리오가 벌써 딱 나오는 거죠. 검찰은 어쨌든 오늘 더 이상 우리 방송에서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나리오를 검찰의 그림. 그림이나 그렇게. 그림이 딱 그거잖아요. 그리는 그림.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수사하고 어쨌든 구속하든지 하면 당이 쪼개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수야대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방법이 그거 아니냐. 민주당 쪼개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탈 세력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몇 십 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그 그림도 가겠죠. 저는 검찰이나 여당을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쪼개지느냐. 왜냐하면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금 여러 지금 이정근 말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당내 위기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한 사람만 해주면 해결되느냐. 국민의힘은 여당은 당연히 그러겠죠. 선정만 딱 치면 배는 좌측하겠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그림에 넘어가지 않죠. 뻔히 보이는데 너무.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민주당 수뇌부나 중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혁명택 변사님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지난 정권 문제도 다 수사 대상이나 감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계획의 문제로 축소 제한하가지고 이거를 그냥 약간 상대화시키는 방식도 일반적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올 수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동해 쪽의 어민 사례 의혹 있는 부분 북속 문제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걸 지금 단일 대우로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장동이나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야당 탄압 프레임도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울코그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복잡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원투수로 이낙연.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낙연 대표 측에서 사실은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온 기어가 큰데 여기서 구원투수로 이낙연 대표가 오는 그림이 민주당의 뭔가 상처와 치유를 봉합하는 게 맞겠냐 오히려 차라리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카드가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김부겸 전 총리의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 대통령 만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차기 리더십은 앞선 리더십이 없어질 때 다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거지 현재 리더십이 있는 상황에서 차기 리더십을 점치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의원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아마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실망에서 중도층으로 이탈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거거든요 정말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조국을 실드해야 된다 이 모습들을 봤던 국민들이 민주당을 크게 혼을 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는 순간은 이미 정말로 거의 턱 끝까지 수사 그러니까 혐의가 거의 다 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저렇게 철벽방어를 하지? 라고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역풍을 세게 맞을 거고 아마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총선이랑 매우 가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텐데 그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욕을 먹으면서 내 총선을 반납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균열이 제대로 생기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김재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검찰이 타이밍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검찰이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굉장히 김재석 위원장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사를 그러면 1년 이상 한다는 얘기예요 총선이 뭐냐면 내년이냐 하면 내년이냐 하면 내년이냐 하면 내년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충분히 약간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풍 날 겁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난 사실 재민이 여론조사던데 검찰 말을 믿냐 이재명 대표 말을 믿냐 하니까 이거 훨씬 높더라고요 한 10% 이상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근데 그만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어쨌든 근데 그만큼 검찰이 예전처럼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수사했잖아요 직권 세력에 대한 수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전 정부 수사하고 누가 봐도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인데 수사예요 아무리 수사를 1년 동안 해도 제가 보기 이게 바뀌지 않을 거다 검찰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현직 대통령과 다 관련된 사람들이고 검찰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다 밑에 있는 실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정계 개편하려는 시도는 그림은 제가 보기에 실패할 거다 자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되게 그 장소장님께서 매번 이렇게 왜 MBC는 여당 얘기만 하냐 그러셔서 오늘 아예 야당 특집으로 비행기 좀 태워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가면 태워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실 방금 이제 현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했던 여론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중앙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리스크에 늪에 빠졌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충분히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건 뭐 좀 더 길어지면 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경태 의원도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버티는 게 잘못된 거죠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으로서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대변인직에 그대로 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인사 용인술 분명히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그렇게 전개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민주당은 절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이재명만 없어지면 다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과 사범이고 형수에게 욕설했고 대장동 일당들과 여러 가지 비리 혐의 의혹이 있는 분이에요 여태껏 이런 야당 지도자 없었어요 민주당은요 김대준 노무현 이런 서민을 위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도도한 흐름이 있는 그런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분이 당대표 돼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자체를 진흙탕으로 몰고 가냐고요 지도자를 다시 뽑아라 그래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은 아이고 그러면은 영부인은 주가 조작한 사람이고 허위 경력 학력 위주한 사람인데 그분들을 모시고 있고 장모라는 분은 수백억 대 CD 주지 해가지고 감방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 분인데 잘못됐죠 그런 분을 같이 사시면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대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공정하게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요 정말 검찰 이러면 안 돼요 해야 되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우경 의원 사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김우경 의원이 어떤 분이셨냐 작년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하나였고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시키려고 했던데 가장 앞장섰던 분이었고 당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허위보도 가짜뉴스, 오보, 이런 거 때려잡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무거운 책임감을 망각하고 아무 내용이나 우리 일국의 국무위원에게 말 그대로 내 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제대로 하시든가 사퇴를 하시든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김우경 의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막 공격을 하는 동안에 민주당 지도부는 방관 내지 묵인하고 심지어는 동조까지 했거든요 박찬대 의원 TF 만드신다고 그랬고 누구는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 변호사님이랑 장 교수님이 일합을 겨룬 걸 보면 어느 때보다 3당의 영토가 넓어져 있다 국민들의 이유가 있다 정의당이 잘 못하고 있지만 3당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아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챙챙거리시는 걸 보니까 그만큼 이 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민주당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앵커님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방송 시간을 방송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에요 김재수 위원장님 또 어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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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